아 뭐야 그 게임을 한 뒤에서 좀 이상해졌어 살인마인 게임을 하는 거야 자꾸 트래퍼, 레이스, 힐빌리, 너스, 헌트리스 야 내가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요? 야 이 새끼봐 이거 이빨 봐봐 교정하는데 팔 천만원 들게 생겼어 야 팔뚝에 스댕 봐봐 아! 이 녀석들 어디 있나 볼까? 알았어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이거 어떻게 부셔? 이거 어떻게 부셔? 이거 어떻게 이 녀석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있구만 이 여깄어 여기있어 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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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이런.. 됐지? 요요요 흉터들을 따라가면 나온다고요? 여기 있구만 아까 여기 봤어? 방금 봤어? 아이고 배를 부여잡고 가고 있구만 배를 왜 부여잡아? 이따가 그걸로 순대해 먹을 거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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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저녁식사다 너는 저녁식사다 이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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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 어디로 가는지 다 봤어 아이고 위로 가는구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그대로 있어라 투명한다 안 보이지? 달리가 그렇게 느려서야 이거 내가 못 잡을래야 못 잡을 수가 없다고 반갑다 넌 AB형이구나 피가 좀 달아? 오오? 뭐해?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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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피가 앉으면 아쉽구만 응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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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갈까 어디갈까 이 새끼야 엎드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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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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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걸면 돼 이제 어 저기 한 명 누워있고 좋아 좋아 아악 내가 왜 놀래 아 이 새끼가 걸어 오케이 나도 일로와 에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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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를 줄 알고 여깄구만 여깄구만 내 점심식사가 뛰고 있었구만 뛰고 있었어 뛰고 있었어 뛰고 있었어 어디 내 손하기에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고 어 이제 이 녀석 살리려고 온다고 난 딴 데로 간척하고서 이러고 딱 남은 뒤에서 계속 숨어있어 무라일체 전략이야 이게 이때쯤 살리러와요 이 끼놈 바르고 버림받았구나 너희들의 그 알렘한 그 우정 뭐 별게 있겠냐 일로와 어 살리게 일로와 이놈의 새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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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대신 죽고 싶구나 도마스 새끼야 너 벌써 몇번째 너 어깨 구멍 3개다 이 새끼야 한명 하늘로 보냈어 오 거기있나 보구나 거기있나 보구나 어 여기 얼마 전까지 있었어 바로 뛰었겠지 이거 흔적을 한번 찾아가 볼까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아주 싱싱하네 좋아좋아 오늘 저녁으로 안성맞춤이야 일로와 일로와 누굽다 봤자 어디 때마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요 녀석 요 녀석 여기있구만 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구나 일로와 일로와 많이 뛰지 말라 그래서 고기 질겨진다 그랬어 일로와 일로와 어이구 이거를 부셨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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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위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갔어 다 봤어? 흔적 따라가면 돼 흔적 따라가면 돼 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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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가는 척 하면서 방금 전에 발견했지 어 어? 뇌냐냐냐냐냐 어디있을까 우리 친구들 나나나나나나 야 방금 발견했어 여기 흔적이 남아 있네 맛있는 허벅지살 냄새가 나고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이고 놓쳤네 다음에 발견하면 되지 네? 네? 니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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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네? 너 뭐하냐고 임마 이거 고기가 이렇게 떨어져있었구만 그래 잠수야 잠수 내가 아주 무서워서 나갔구만 고기 걸어놔 좋았어 반건조유 니냐뇨 벌써 하나 틀었다고? 괜찮아 뇨뇨 니냐뇨 니냐뇨 까마귀들아 기다려 너희도 오늘 저녁식사 아주 배부르게 할 수 있게 해줄게 어딨을까 방금 여기 밝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여기에 자국이 아주 많구만 그래 어딨을까 발각 야 이 녀석 이 녀석 있는 줄 알고 있었어 야 좋아 좋아 재밌구만 에 가라 가라 좋아 좋아 좋았어 소세지 너는 소세지다 다음에는 뭐로 먹을지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구만 살렸다 지금 살렸다 이 녀석들 지금 살렸다 니가 살렸구나 이 녀석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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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아주 싱싱해 일로와 옛다 이 녀석 아이고 또 살렸네 전후해가 아주 그냥 가득해 그냥 이놈은 새끼들 군필자구나 일로와 아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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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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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도망갔어 니이냐 이거 사림님꺼 봤다 요 녀석 아이씨 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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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 아 쉬만 보 아아아!!! 이게 아이 اد 도끼를 따라서 가져가 어 도끼 도끼꺼다 요게 좋겠구만 이 녀석들 남아있는 데가 얼마 없다고 맛있는 냄새 요기 있네 일리와 일리와 오오오오 이거 판자로 좀 살아남아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애 어디까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깄네 소리 안 냈으면 몰랐을 텐데 일로와 일로와 아 맞았다 아 재밌어 아주 재밌구만 여깄어 여깄어 어딨나 나머지 한 명 어딨나 어딨나 슬쩍 슬쩍 어 뭐야 살았다 어이씨 저 새끼가 한 명이 잘하네 저거 어 넌 뒤졌어 너는 내가 튀김 해먹을 거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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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발견했어 그렇게 그 울고 있으면은 울음소리가 들리잖아 좋았어 마지막 그 개X끼 어딨어 그거 오오오오 발견했어 발견했어 어 어 여기구만 일오called La 으 연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